2024년 신년 할인행사 아그리즈 칼리스타 액체 복합비료 구매문의 1533-5931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그리즈 칼리스타 액체 복합비료는 마그네슘 칼슘 항미량 요소, 광합성 촉진, 크기 증대, 당도 증가. 칼리스타는 석회 마그네슘 염을 첨단 액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개별한 친환경 제품으로 광합성 촉진, 크기 증대, 당도 증가 효과를 나타냅니다.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10회 59,000원 무료배송 할인가 49,000원 무료배송 20회 99,000원 무료배송 할인가 89,000원 무료배송 크리즈 칼리스타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1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